다육이 부탁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요일 오전입니다. 제 베란다 내부 온도는 12도, 10도, 9도, 16도 이렇게 기온이 15도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우스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밤에도 이렇게 뜨거운 물과 함께 다육이들이 노숙을 했습니다. 어디가 그 왜 그 아이스팩 있잖아요. 아이스팩 갖고 해보라고 하는 시청자님 댓글로 냉동실에서 아이스팩을 지금 꺼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대에 무사하고요. 제가 저희 엄마네 집 베란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엄마네 집 베란다에다가 스티로폼을 가져다 제 다육이들을 노숙을 좀 해달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저는 제 거 다육이들 거리대에 내놓겠습니다. 오늘도 시래기 위에 스티로폼 박스를 해서 다육이를 내놨습니다. 오늘은 해가 지고 나서부터 영하 1도로 여기 서울 도봉지역은 내려가고요. 새벽가는 내일 새벽 6시쯤에는 영하 4도에서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자, 릴리시나가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이 릴리시나는 제가 다수의 농원에서 사가지고 왔던 릴리시나예요. 자, 요거 제 거 냉이를 입었던 벤바디스가 지금 괜찮아 보이죠? 참 신기합니다. 자, 벤바디스는 제가 요거 초코다육에서 사왔던 거기에서 예전에 묵둥이 랜덤 판매할 때 그때 제가 샀던 거예요. 그때 랜덤으로 왔던 지금 벤바디스 군생이고요. 자, 요건 제가 영신다육에서 사왔던 다육이고 요건 제가 장암 꽃단지에서 2,000원 주고 사왔던 다육이. 자, 요것도 제가 아마 장암 꽃단지에서 사왔을 겁니다. 자, 요 화이트 에보니도 화이트 에보니도 제가 영신다육에서 전화 주문했던 다육이 샴페인 요 샴페인은 제가 초창기 샴페인이기 때문에 아마 동네 화원, 동네 화원에서 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 크리스마스도 동네 화원에서 사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 다육이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 겁니다. 요 서브림은 이 서브림 저 글씨체가 어디 거냐면 그 모란장의 꽃안의 행복 사모님 글씨체입니다. 자, 요 마가렛은 제가 장암 꽃단지에 갔을 때 우리 막둥이가 그 당시에 마가렛 꽃이 펴있었거든요. 요건 우리 막둥이꺼 다육이입니다. 자, 요거는 아, 위에 이름은 뭐 위에 이름은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지만 요것도 역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보면 요것도 동네 화원에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저기 지금 애기, 연봉이 아니고 집시입니다. 저 집시는 김남초 산종원수 다육이 애기 집시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빈 공간 이쪽에다가도 다육이 몇 개 내놓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기 다육이들은 원종 자라고사, 연봉, 오로라랑 레드빌, 오로라하고 홍옥 합식한 거고요. 요거 핸젤, 그 다음에 루밍. 그 다음에 여기 섭셀실리스 금을 제가 좀 내놔봤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치마. 어떤 분들이 이건 치마 입은 정도가 아니라 뭐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게 저렇게 입었죠. 그 다음에 제 아보카도 크림 진짜 얘는 정말 바르기 좋은 뚱뚱한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래 입장이 좀 말랐어요. 물 줘야 되거든요. 자,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흑장미, 흑장미고요. 자, 요렇게 내놨습니다. 자, 이따 저녁때 다시 드려줄게요. 춥지 되니까 춥지를 않아요. 지금 그 밖의 기온은 지금 2도라고 되어있는데 오늘 최고 기온이 5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햇살이 비추면 춥지를 않습니다. 자, 햇볕 잘 드는 요 거리대. 자, 요 선반. 햇볕 잘 들죠? 저 아래쪽은 지금 요거는 근데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저 아래쪽에 해가 낮게 할 때 저 아래쪽에 해가 들어가고 그리고 선반을 요거를 놨더니 제가 갑자기 좀 뭔가 한갑져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여유롭습니다. 저 선반 벌써 다 비웠죠? 요렇게 자, 되도록이면 저는 최대한 낮에 이렇게 다육이를 계속 밖에다가 내둘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낮에 이렇게 햇볕을 봤다가 퇴근하기 전까지 잠깐 이렇게 뭐 영하 1도에 잠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냉해를 많이 입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다만 저도 바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에 냉해를 입는 거는 제가 걱정이 좀 많지만 단순히 그냥 온도가 영하로 영하 1도까지 뭐 2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다육이가 바로 냉에 피해를 입는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왠지 제 믿음이고 제 그냥 바람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최대한 늦게까지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다육이들 거리대 밖에서 이렇게 햇볕 쬐게 해줄 겁니다. 제가 다육이를, 다육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햇볕을 쬐게 해주는 일밖에 진짜 없어요. 물론 이제 통풍을 신경을 써서 뭐 해주는 일도 있지만 사실 통풍은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햇볕을 많이 쬐게 해서 양질의 햇볕을 좀 쬐게 해서 다육이들 색감도 예쁘고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육이 개체수가 막 늘어나면 돌보 이게 저한테 외면을 당하는 다육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제가 생각보다 다육이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항상, 그러니까 모든 다육이를 햇볕에 똑같이 노출시켜줄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최대한 잘 키워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장등도 저는 일찌감지 달았거든요. 작년 10월 11월부터 생장등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1년 넘게 생장등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이 시렵지 않아서 참 좋네요. 다육이들 지금 이렇게 햇볕 받고 햇볕 샤워하러 나왔습니다. 저만, 저만 행복한 이런 다육 생활이 아니라 다육이들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다육이들한테 참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오늘 오전 제 다육이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이 노숙 좀 더 보안 채비를 더 해가지고 노숙은 계속 한번 제가 마음속에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제가 어떤 영상에서 영화 11도, 18도까지도 마당에서 노숙을 하는 해외 채널에 관해 이야기했더니 그건 물이다라고 바로 댓글이 올라오는데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다육이들을 영화 11도, 영화 18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노숙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도 다육이를 키운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다육이도 적응하기 나름이고 키우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제 마음속에는 영화 6도까지 정도만 제가 지금 한계선으로 긋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